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입법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형벌은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비례성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비례성의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에 사람을 한 대 때렸어요. 그걸 폭행이라고 하죠. 그리고 아예 사람 팔을 부러뜨렸어요 일부러. 그러면 상해죄죠. 아니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죠. 살인. 이 범죄가 같은 이게 범죄라 하더라도 질이 다르다는 거죠. 사실 이 폭행 사람 한 대 때리는 거랑 살인 죽이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이렇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 뭐 똑같이 징역 10년 이것도 징역 10년 이것도 징역 10년 이렇게 규정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비례성의 원칙을 지킨 게 지금 아니죠. 그래서 폭행의 경우에는 뭐 벌금 100만 원 정도로 한다. 상해 남의 팔을 부렸을 때는 그 정도에 따라서 징역 1년에서 10년 정도로 한다. 살인의 경우에는 이거는 한 징역 10년에서 뭐 무기징역 사형까지도 한다. 이렇게 죄에 따라서 그 받는 처벌의 범위도 그에 상응하게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비례라는 거죠. 이 비례의 원칙을 이 중에서 찾아보면요. 1번 범죄형벌은 관습법을 규정할 수 없다. 이건 명문화된 법률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2번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이 필요하다. 죄형 법정주의 가장 기본 원칙이죠. 소급 입법 금지죠. 나중에 이게 죄가 그 당시에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이걸 나중에 얘를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새로 만들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일단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건 꼭 지키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국민이 이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형벌이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나쁜 사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법률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을 때리면 어떻게 처벌할 거야. 남을 상해하면 처벌할 거야. 살인하면 처벌할 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행동을 내가 규제할 것인지를 국가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4번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가 부담해야 될 형벌의 정도는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비례성의 원칙과 가장 유사한 게 바로 이 균형에 관한 얘기죠. 이게 바로 비례의 원칙에 관한 얘기. 5번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해서는 안 된다. 유추해서 금지라고 하죠. 내가 폭행으로 처벌할 거면 딱 폭행에 해당하는 걸로 처벌해야지. 폭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사한 뭔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폭행을 끌어들여와서 이 법을 이렇게 유추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면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